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스타들이 받는 그 송금 황금 트로피를 만든 배명직 대한민국 명장입니다. 오늘 축하드리고요. 트로피 이쁘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노니크 브랜드의 김종민혁입니다. 이런 가게에 와서 시상을 하게 되어서 되게 영광이고요. 시상하시는 분 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인기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2016년 한국영화를 빛낸 인기상 날보로와의 강영원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강영원씨. 배우 강영원씨군요. 배우는 25년만에 처음으로 도전한 슬러연과 날보로와의에서 강제로 정신병원이 갇혀 죽음에 위계초한 여자 강성별친은 극한의 공포를 키워내렸다는 협정을 받았습니다. 강영원씨의 트로피와 함께 부상으로 모노니크 부상이 전달되겠습니다. 우리 강영원씨 수상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영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수상소감 말하는 줄 모르고 참석했는데 일단 제가 날보로와요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런 인기상까지 받게 된 점을 진심으로 저희 이철아 감독님과 제작사 오물 발렌타인 필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인기가 많은 줄도 몰랐고요. 이런 상을 받는 것도 참 쑥스러운데 이런 귀한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배우로서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잘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